화성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이어가고 미래의 가능성에 가장 먼저 도전하는 곳 내일의 설레임이 가득한 도시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회를 만드는 곳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그립니다. 내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보타닉 가든 화성을 만들어 세계적인 친환경 문화 생태 도시로 도약합니다. 우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를 고민하고 실현합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도약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희망찬 삶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변화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 도시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첨단 산업도시 화성 테크노포를 조성해 복합도시로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갑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희망이 빛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를 만듭니다. 희망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기에 화성시민의 꿈을 담아 희망찬 도시를 그려갑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도시 화성입니다.